오늘은 시작하는 게 가볍게 이제 거의 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공직선거에 대한 분석 작업이.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부산시장 4.7 보궐선거에 이어 가지고 서울시장 4.7 보궐선거 박영선 과 오세훈의 대결 이 문제를 다루 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다루더라도 서울이 부산보다 한 3배 정도 더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양의 규모로 보게 되면 2021년도 4.7 보궐선거 4.7 보궐선거에서는 3배 정도가 손을 댔으니까 대단한 거죠 .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대장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제 마침내 2021년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4.7 보궐선거 그리고 오근은 씨의 성추행 사건으로 그렇게 벌어지게 된 4.7 부산시장 선보를 받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021년도 4.7 오늘 부산시장 보궐선거 에서는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의 표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 정도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를 빼앗고 10%를 더했으니까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 수치가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가 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선거 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10%가 5%로 줄어듭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거죠. 총조작률은 5% 더하기 5%니까 10%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한 20%를 10% 5% 5%니까 이렇게 훔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그때 분위기 또 선거에 필요한 득표수 발각 여부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야전문가가 완결한 그런 부분 가운데서도 이제 맞배기로 서울의 구도심지인 남대문당이 포함되는 중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구입니다. 중구. 2021년도 4.7 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중구의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4.7 보궐선거 그런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도 서울특별시 중구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 득표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분석한 겁니다. 여기 이제 오세훈 후보한테서 20%를 훔친 겁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그 20%라는 이야기는 오세훈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서울시 중구에서 12,418표 가운데서 20%인 2484표를 빼앗아 가지고 박영선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빼앗고 더하는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에서 그대로 포착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 훔친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딱 두 배를 훔친 겁니다. 따블 여기 따블 주세요 스카치 위스키는 것처럼 두 배를 훔쳐 가지고 박영선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그 오세훈 후보와 함께해서 빼앗은 20%는 오세훈 후보가 얻은 총득표수 가운데서 9.98% 정도 해당되네요. 총득표수 가운데서 이렇게 이름대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박영선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37% 정도를 득표해야 되는데 득표율이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를 표를 더해 줘 가지고 47%로 만든 거고 이 47%에 해당하는 유익수치가 11,575표를 받았다. 사전투표 득표수 이것이 이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입니다. 오세훈 씨는 정상선거였으면 60%를 받았을 건데 이걸 이제 표를 빼앗아 가지고 50%로 쪼그러뜨린 거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내용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라는 것이 이게 뭐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이게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이 박서 이 박서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10 21년도 4.7 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35%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7%지 않습니까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플러스 11%입니다. 이런 미친 수치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이 된 거죠. 당일 투표가 35% 득표를 했으면 사전투표율도 47%가 아니라 35% 정도 나와야 된 거죠. 이런 수치를 발표하고도 이게 정상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오세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을 50%로 발표한 겁니다. 이걸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차익값인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거죠.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박영순 후보는 차익값이 플러스 11% 오세훈은 마이너스 10%가 나온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완결본이고 최종본이기 때문에 이게 손을 더 이상 대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것을 그냥 수학이나 통계학을 이용하지 않고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만 구하더라도 박영순은 플러스 11% 오세훈은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그냥 1번 2번 3번만 보더라도 뭡니까 100% 1000% 1억% 조작을 한 거죠. 이걸 선거 데이터라고 발표하고 잠을 편하게 잔 겁니다. 이 짓을 하고도 한 번도 검찰 수사 한 번 안 받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조작질을 하고 선거 데이터를 그냥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박영선의 서울시 중구 11,575표 사전투표 득표수와 다 만들어진 수치라는 겁니다.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받은 12,418표가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조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일체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득표율 차이가 다 0%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거죠. 0%가 나와야 되는데 박영선은 플러스 11%가 나오고 오세훈은 마이너스 10%가 나온 겁니다. 차이값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고같은 수만큼을 오세훈이 함께 빼앗은 고같은 수만큼을 박영선 함께 더해 줘가지고 플러스 11, 마이너스 10이죠. 얼추 제가 볼 때는 11%만 반올림 했으니까 11.67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그냥 완전히 도독질하고 선거사기를 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아는 이상 어떻게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7 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중구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정확한 수학공식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수학공식이 뭡니까 오세훈 표를 일정 부분 빼앗고 박영선 함께 더해 주는 그런 수학관계식을 찾아낸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공장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조작공장의 가장 엔진이 핵심이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여러분들 몇 프로로 적용한 겁니까 20%를 빼앗고 20%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그냥 들이킨 박영선 한 개 개 내게 하고 오세훈이 한 개 이런 빼앗긴 것을 다 더해 주고 나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몇 번에 나옵니까 4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박영선은 선관위는 11,575표를 여러분들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는 얼마입니까 9,091표밖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오세훈은 진짜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14,902표지 않습니까 14,902표가 나온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 가지고 얼마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12,418표로 만든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 득표수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2번 값하고 5번 값이 다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구하게 되면 거의 1.0% 마이너스 0.5% 거의 오차범위인 0에서 3%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거죠 서울특별시 중구 사례는 다른 경우도 다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군데도 예외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다 훔쳐 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표를 만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벌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뭐죠 고소고발이나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게 서울특별시 중구에 2021년 4.7 보궐선거 자료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동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동별로 이 동별로 보시게 되면 동별로 이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소공동에 사전투표 당일투표 회현동에 사전투표 당일투표 명동에 사전투표 당일투표 다 우리나라는 정상처럼 보이죠 이것이 그러나 다 조작을 한 거죠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만든 겁니다 육안으로는 판별을 할 수가 없고 제야 전문가가 컴퓨터로 분석해 보니까 중앙선거관리니어 발표한 이 같은 자료가 죄다 먼저 조작이 됩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딱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 왼쪽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뚱뚱하지 않습니까 박영선은 평균값이 플러스 10%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을 10%만큼 더해 준 겁니다 오세우는 마이너스 9.4% 사전투표 득표율을 마이너스 9.3%만 빼앗은 겁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얼추 20%를 조작을 한 거죠 이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깔끔한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차익값이 마이너스 0.1% 박영선 오세우는 플러스 0.8% 이렇게 뭐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중구 사례는 2배 조작 2배만큼 더 조작한 겁니다 부산보다 다른 서울의 구청들 다 조사해보게 되면 30% 조작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작들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서울시장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내란죄고 이 선거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울특별시 4.7 보궐선거 중구선거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국공상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이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만들었습니까 러시아 이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만든 거죠 본인들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무사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이게 뭐 행편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소중한 사람은 106초 5자ใจ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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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